네, 12명의 보이그라퍼, 더보이쥬입니다. 자, 멤버들이 모두 중앙에 서면 다같이 단세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멤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자, 다같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시 더보이쥬! 안녕하세요, 더보이쥬입니다. 네, 개개인별로 한번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쥬의 새로운 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쥬의 달빛감성 케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쥬의 반장 상상 그의상 상현입니다. 더보이쥬 상큼한 미소 중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쥬의 래퍼이자 광합성 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쥬의 선물 현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쥬의 영혼남 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쥬의 주현 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쥬의 최종변기 활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스윗보이즈 게이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장 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보이즈의 에너지 막내 에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 앨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거고요 먼저 포토타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예정되어 있고요 또 개개인별로 멤버 각자 사진을 찍어주실 텐데요 일단 우리 스탭 여러분들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진 촬영은요 왼쪽 정면 오른쪽 시선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계신 기자 분들을 향해서 바라봐 주십시오 왼쪽입니다 자 더 보이집니다 올해 신인상 2관왕을 달성한 파워룩키지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정면에 함께 해주고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바라봐 주시고요 더 보이즈 약 두 달 만에 다시 새로운 앨범을 들고 컴백했습니다 화려한 굳히기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포즈도 좋고요 자신 있는 포즈도 좋습니다 네 충분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멤버 개개인별로 사진 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더 보이즈의 새로운 뉴시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옆에서 좀 대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이크는 없지만 우리 육성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왼쪽 정면 오른쪽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볼까요 네 좋습니다 손인사를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대를 꽉 채운 뉴이십니다 이제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제 오른쪽으로 시선을 살짝 바꿔주십시오 네 조금씩 조금씩 포즈를 변화를 줘가면서 예쁜 촬영을 위해서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 보이즈의 달빛 감성 케빈씨 준비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더 보이즈의 개인 촬영이 있겠습니다 달빛 감성 케빈씨입니다 네 먼저 왼쪽 시선 함께 해주십시오 왼쪽입니다 이번 미니 3집 한정판 앨범의 로고 또 디자인 등의 개성을 담아서 참여를 했지요 네 정면을 함께 해주십시오 굉장히 남다른 감각을 자랑하고 있는 케빈씨입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도 시선을 함께 해주시면 양쪽에 계신 기자님들께서 촬영하시기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주시고요 더 보이즈의 반장 상상 그 이상 상현씨 개인 촬영하겠습니다 듬직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부터 시선 함께 해주십시오 귀엽게 V포즈를 취해주셨어요 아이 좋습니다 귀엽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입니다 네 멋있죠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시선을 함께 해주시면 촬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는 더 보이즈의 상큼한 미소자 주학년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시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차렷자세 아주 바른 포즈를 취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제는 살짝 정면을 향해서 자연스럽고 원하는 포즈 아 너무 예뻐요 멋있습니다 자 이제는 살짝 오른쪽을 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18년 데뷔 후에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간동안 정말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더 보이즈입니다 오른쪽에도 시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 보이즈의 광합성 선우군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우 시원시원한 목소리 우선 왼쪽부터 시선을 주십시오 자 순웅을 봤죠 우리 선우군 컴백 앞두고 아마 다른 멤버들도 다 그랬겠지만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참 많이 더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잘 해내고 있는 선우군입니다 이제는 살짝 정면과 오른쪽을 순서대로 바라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포즈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대 위에서의 선우군의 모습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더 보이즈의 선물 현재씨 무대 위로 나와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현재씨입니다 자 왼쪽부터 시선을 바라봐 주십시오 네 살짝 인사하는 포즈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면을 바라봐 주실까요 자 포즈를 바꿨습니다 네 이번 미니앨범 정말 기대가 많이 되죠 이제 살짝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을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현재씨의 모습도 무대 위에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더 보이즈의 영혼남 영혼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영혼씨입니다 시선을 왼쪽부터 접으실까요 좋습니다 여러 애칭이 있죠 분위기 미남 얼굴 천재 너무나 멋지고 잘생긴 우리 영혼씨 이번 앨범에서의 변신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디서나 존재감이 발휘되는 빛나는 영혼씨입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시선을 주실까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무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네 다음은 더 보이즈의 주연 주연씨 무대 위에서 개인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주연씨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주십시오 자연스러운 포즈도 좋고요 이번 앨범을 상징하는 포즈도 좋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멋있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포즈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살짝 정면에 바라봐 주실까요 네 멋지죠 살짝 오른쪽으로 이제 시선을 바라봐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무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다음 촬영 이어갑니다 더 보이즈의 최종병기 활군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우리 활군도 선우군과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을 봤죠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해내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시선을 주십시오 우리 활군의 멋지고 개상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잘 담아 주십시오 이제 정면입니다 어디서나 돋보이는 존재감을 발휘하는 활군 이제는 살짝 오른쪽으로 시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가장 다양한 포즈를 선보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모습도 잠시 후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 보이즈의 스윗보이스 제이컵씨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왼쪽부터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살짝 정면을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명의 멤버 모두 외모와 실력을 경비해 전원센터그룹이라고 불리는 더 보이즈입니다 새로운 앨범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이제는 오른쪽으로 시선을 주십시오 네 아주 사랑스럽고 깜찍한 포즈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무대에서 뵙지요 다음 더 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작 큐씨 무대 위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키씨 왼쪽부터 시선을 주십시오 네 아 방금 어떤 순정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무대에서의 변신도 기대가 되죠 얼마나 더 성장을 했을까요 이제는 정면으로 왼쪽으로 시선을 바라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시선을 주실까요 촬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잠시 후 무대에서 뵙지요 마지막 촬영이 되겠네요 더 보이즈의 막내 오브 막내 에릭군 무대 위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자 들어가는 큐씨와 가벼운 포옹을 나누고 우리 에릭군이 나왔습니다 네 왼쪽부터 시선을 주십시오 신인상 2관왕을 차지한 우리 더 보이즈 데뷔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보이그룹입니다 보이그룹입니다 정면을 향해 주고 계시고요 이젠 자연스럽게 우리 오른쪽을 살짝 바라봐 주실까요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무대 위에서 뵙도록 시스템 자는 서서 부서지 대축UP 뵙도록 서서 연 push 서서